옆집 마을한테 질 수 없다 야 진작 오이 했으면 우리 완전 떼부자 됐겠는데? 오이가 잘될지 몰랐지? 허허잉 안뇽 그때야 야 우리 지금 열 수 있는데 없지? 보물 또 얻을 수 있을만한 데 없니? 오리 하나 있고 왜 때리세요? 나도 다이아 고깽이 사게 돈 좀 돈 좀? 알았어 왜 때리고 그러세요? 야 머쌤야 10만원 나한테 줘봐 10만원 그냥 이거 했어 앗싸 나 이것도 많이 안 달았어 생각해보니까 그냥 다이아 갓바를 맞출까? 뭐라 해야 됩니까? 갓바를 맞추는게 좋을 수도 있겠다 너무 아프니까 날카로움 그래 아 나 내가 사고 바꾸자 그냥 갓바를 바꿔야겠어 아 근데 이거 친밀도가 두개밖에 없네 어서오세용 안녕하세요 아 살이 네개나 들어 비싸다 비싸다 이거는 돈이 아니니까 비싸다기보다는 어 내 마음이니까 어 야 보물 보물이 이렇게 왔는데 보물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보물의 위치는 저희도 알 수가 없답니다 보물을 지키고만 있었는데 보물 보물 어? 형 어 우리 어차피 지금 동물 젠들렘에 5분 이상 걸리니까 어 저기 만들기가 꿀쳐놓은 우리 광물 먹으러 갈래? 그렝 여집소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 어디갈래? 몇 층? 몇 층가? 우리 좀 내려갈까? 그래 아 이번엔 이제 딱 단체로 사냥왔어 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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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하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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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 더럽게 안 죽어 제가 느낀건데 한 열 때 때려지셨는데 뭐야 원딩아 때려서 죽였어 게리가 사라졌는데 아파 오 잠깐만 지하에 불이 있잖아 육수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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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차에 저기 열 수 있다 육수차 육수 influenced 육수차 이게 열 수 있는데 응 좋아 코 맡긴다 아 코 맡겨 아 코 맡겨 Bash 시은하 으음 으음 으으음 반대가 우리 통화롭게 놀자 으흐흫 너가. 너가 돌팡 때렸어 야아 어어 어어 모니터 얘 안맞아 너 왜 안맞니 왜 아아아아 야 갑옷 맞춰야돼 이거 근데 쟤네는 왜 잡는거에요 만드김이 만드가 만드가 아저씨 쟤네 왜 잡는거지 근데 일단 보물 두개를 더 얻어서 갑바 그때 맞추자 갑바만 맞춰도 애들 쉽게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그전에 무조건 뼈뼈농사 뼈를 무조건 녹아다 해야된다고 뼈 녹아다만 하면 저 반만 넓히면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번에 찼데 오오 어디있지 아 이미 동물들을 다 잡았잖아 5분 이후에 나온다 했으니까 지금 안나오다보네 저 저 여자가 이 여잔가봐 뼈리야 뭐해 약초아줌마가 어릴때부터 약혼한 사람일 때 아 진짜? 글쎄 말이요 이게 그 말의 소문의 여자가 그 여잔가봐 약초아줌마 무슨 소문 아유 글쎄 말이야 옛날에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약초를 잘못 먹고 어떻게 헷갈zen 아 진짜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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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 남자를 평생 잇지를 못하고 있는게 그 여잔가 마 inadequ이와 나 죽여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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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ㅇㅣ 죽어라 야 늑대 무서워서 죽이겠냐, 이거 진짜! 어, 됐다 별다 위층으로 가보자, 개리아 이번에 이거 완벽하게 해야돼 하나도 없어 뭔데 뭔데? 이리 와봐, 여기 나무 이거 있다? 두 개? 쩐다! 아 여기에 이거 두 개가 있었네? 어허! 나.. 그냥 그 신간할 때마다 이거 두 개 있겟.. 야 이런데 갑자기 보물 있을 수도 있어, 그때처럼. 보물. 이런데 오르다 보면 보물 없을라나? 보물. 보물 없네? 보물 찾고 싶어요! 보물 없네? 이런데 보물 없나? 저기, 보물 못 보셨어요? 보물이요? 네. 보물? 보물. 보물 못 봤어요. 보물 보물. 오리도 쟨 됐나? 오리는 몇 번만 더 쟨 되지? 보물. 오, 좋아. 안녕, 늑대야. 오케이, 좋아 좋아. 오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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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 않는군. 보물이라도 잡아야겠다. 이거 뼈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다음 회차를 대비하죠. 무조건 다음 회차때는 다 자라 있을테니까 꿀이란 말이에요. 주워라, 늑대! 어, 야,야,야,야. 가아악. 괜찮아? 안 괜찮아. 야 이거 그나마 데미지 9라서 이정도 잡지. 주워라, 늑대. 하아. 흐흐흐. 흐흐흫. 쟤네 인내심에 한계가 있는, 온 거 같은데, 게리는? 흐흐흫. 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아 이것도 잡고 오우 흐흐흐흐흐흐 자 이거 다 잡고 저거 올려서 바로 가자구요 야 뼈뼈뼈뼈뼈뼈 얘들아 뼈뼈뼈뼈뼈뼈 뼈 좀 줄래? 형 나 정말 진지하게 죽여버리고 싶거든? 왜 죽이면 안돼 왜왜왜 왜 다들 우리 너 백변 죽일 때까지 게임 안 떠날거야 무슨 짓을 하고 다닌거야 멋사야 니가 자꾸 나쁜 짓 하고 다니니까 그렇지 자 우리 멋살의 족보에 파자 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한번씩 감사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아요 한번씩 감사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 자아 아이 멋사 큰일이야 자꾸 나쁜 짓을 해서 오 좋아 우리 생방송 항상 보시는 분들 우리 구독하기 옆에 벨표시 있거든요 우리 벨표시 한번씩 누르시면 생방송할 때 알림 뜨니깐요 우리 알림 항상 켜놓는거 잊지 마시구요 뭐야 여기 공간 저기 공간 되게 수상한데 으흐흐흐흐흐흐흐흐 나 괴롭혀요 언제 잘하는거지 딸기 멋사야 다 넣어 족보 파재 너는 가둬놔야해 진짜 내가 거짓말 안하고 너는 웬만해서 이런소리 안하는데 넌 가둬놔야해 자 저기는 늑대 한 마리까지 다 잡고 가면 되겠죠 오 우리다 우리 제발 5% 5% 5% 아이 아이 진짜 안나와 뭐 이런데 뭐 나올거 같애 야 돼지 나왔다 돼지 돼지 잡자 게리야 뼈 몇개 구했니? 와 야 그거 빨리 우리 하자 눌렀어요? 감사합니다 구독하위도 눌렀다고 하네 뼈 줄래 게리야 그래 어 좋아 뼈뼈 뼈라뱃뼈뼈 absol야 뼈 몇개 있어? 저 한개도 없어야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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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구 이걸로 빨리 올리자 51개 대박인대 야 오이 미쳤다! 아이 돈을 잘 버는 이유가 어휴 트럼다운일 것 같아 이유가 있네 보이시나요 저희의 이런 확장력 야 이거 한 회차 지나면 얼마야 이게 도대체 그런김에 저랑 결혼을 해서 저를 노예로 부리시죠 아니 결혼을 결혼한다고 뭐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합니까 결혼을 돈 벌려고 결혼하나 어 어 좋아 제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뭘 자란거야 야 잡초가 아주 그냥 끝내주는구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떻게 그걸 또 봤대 야 잡초가 옥수수만큼 자랐어 안 들어가 내가 여기 있으면 넌 날 못죽여 아이씨 이건 좀 빨리 없애봐요 얘 좀 죽여버리게 얘 좀 죽여버리게 진짜 우리 농사장에 와서 뭐하는거에요 만디니 아이 가시요 가시요 우리 지금 농사하고 있으니까 가세요 게리야 호박 좀 캐줄래 서비스로 서비스로 5만원 드릴테니까 한 50번만 죽이겠어요 5만원은 안되죠 우리 애가 이거 이거 하나만 해도 지금 8만원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은 진짜 아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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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어청년 네 내가 우리 동생 스트레스를 위해 이만큼 쓰지 대신 50번 죽여줘 50번 죽게 해줘 네 50번 죽이세요 야 잔혹하게 죽여 어 도망가면 이거 환불이야 이거 아니 돈이 얼마나 많이 벌길래 저렇게 쿨하게 주지 모태야 100만원 벌었다 치고 좀만 노력하자 아암 어헉 백만원이나 벌었어 버스야 너가 죽는 덕분에 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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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형 응 시안 몇개나 나왔어 잠깐만 게리야 이지 이렇게 할 필요없이 그냥 쭉 늘리면 되잖아 밭을 갈아서 대박인데 요거는 뭐가 돼 시아 7개 더 나왔어 이거를.. 잠깐만 시아 쌍인한테 30000원 사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번에 돈 진짜 많이 번다 아까전에 하나에 8만원씩 가.. 400만원!! 아까였으면 이거 400만원 벌었네? 뭐지? 미쳤는데 이거? 됐다 나 개 간다 나 개 간다 뭐야 돌이었어? 여기에 왜 돌이 있니? 돌아 빨리 데리야 이거 돌 좀 캐렴 돌이 잡고 자란다 흙 흙 흙 심어 흙 돌이 잡고 자라 돌이 잡고 자라 이곳에 두개 두개 됐다 그래도 우리 꽤나 많이 자랐는데? 이 정도면? 흡족해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저거 숨겨주세요 저희 집안에 들어가렴 그 집안을 내줬어 으아아아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걘 버릇좀 고쳐야되요 미치겠네 응 시앗 버리고 흠 흠 수박 오늘 하늘차 동안 아주 엄청나게 이득을 볼테야 만능이 진짜 얼마나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길래 머슬을 저렇게 죽이려 하는거야? 백만원을 주면서까지 오리야 대단한 의인이다 오리야 오리 어딨니? 오리 없네 몇 대지 오리야 뼈 나오는거 맞아? 뼈 나오는거 본적이 없어 봐봐 형 내가 잡으면 나오거든 봐봐 어 돼지고기 두개 나왔어 뭐야 자 이게 뼈가 나왔어야 되는데 돼지고기가 나와버렸네 뼈 안나오는데 나와 진짜 나와 나 얘 잡으면서 뼈 나온적이 없어 다 돼지고기인데 아 그래? 뭐지? 봐봐 형 형 봐봐 어디 나온다니까 봐봐 봐봐 안나오잖아 얘 왜 갑자기 왜 안나오 그러니? 뭐야 너 거짓말쟁이지 아니야 진짜야 야 늑대야 도망가지마라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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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말게 형 오케이 얘도 있어 안돼 애가 저물고 있어 애가 저물면 제가 저물면 안돼 아직 다 못 키웠단 말이야 자르면 안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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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물면 안돼 밤이 되면 안돼 어디갔지 뼈가? 뼈 몇개 있어 길이야 뼈 두개요 첸장 첸장 야 집으로 가자 이제 아아 진짜 오늘 뭐했다고 벌써 일요일이 됐어 아 시간 진짜 너무 빨리 가는거 같애 그치 않아? 진짜 너무 빨리 간다 목소리 들렸어 아아 벌써 일요일 밤이야? 그래도 옥수수를 54개 났겠다 이거면 돈이 얼마야? 일요일 밤이야? 나복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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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로와 일로와 이제 이제 자야돼 일로와 만드가 저 집으로 간다 집으로 들어간다 자야돼 이것들만 하나 둘 셋 넷 셋 셋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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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두개 벨만한거 없니? 안돼 어 옆에 거 옆에 바로 자랐다 형 여기 두개 어디? 야 빨리 침대에 누워있어 빨리 잡! 그냥 잡! 그냥 잡!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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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오 옥수수 엄청 많이 버렸어 자 이제 우리 꿀잠 자면 되겠다 아 오늘 흡족해 아주 어 돈 많이 벌었어 나무꽂음 자냥꾼 인척하봐요 자 빨리 침대에 누우렴 나무꽂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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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 이제 자야할 시간이에요 만드기님 마지막으로 한번만 죽일께요 네 야 일어나 침대 어디갔어 침대 사라졌잖아요 침대 사라졌잖아 오늘 집에 가출했어요 얘 외박합니다 아 오늘 외박했나보네 감사합니다 게리야 오늘 거기서 자게? 그 전에 할 말 없어? 사랑해 어 사랑해 나한테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할 말 없어?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팔로우 한번씩 그래그래 이제 잘 시간이 되었구나 누우렴 안녕 좀 오세요 머싸야 머싸 어딨니? 머싸 알아서 자겠지 자러 갈께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주차 오늘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자 꿀짝 안녕!